야 이걸로 때려서 죽은 아뇨 이 총은 안달려있어 이 총은 싹건달아 유탈이 아니고 야 쟤가 어떻게 죽이냐? 아 어떻게 죽이냐구요? 이렇게 죽이자 나 로켓 지금 생각났어 지금 생각났어 지금 오케이 죽은거 같아요 안죽었어 그래도 저 사기캐릭터같은 일하고 먼치킨같은 일하고 저 야 새벽마저에 터지는건 좀 아니지 않니? 자 현실 채우구요 나와 인마너로 나와 아 아 저거 손만 내밀고 저거 쏘고있네 아 저거 저거 안보여 저기 있는데 저격총같은거 쏘네 자 총알이 먹구요 슬탄보충 어? 옆에도 총 하나 뭐 있는거 같은데?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가자 너 여기서 숨어있는거 다 알아 인마 야 야 저거 저거 뭐야 이거 도망가 야 ! 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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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ο 하나 더 이스데? 좋죠 에너지 에너지 일단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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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음 쯧 싸우지 말고 그냥 가죠 쯧 쯧 지금 지원금 부는거 같애 제가 하늘로 쏜거 있죠 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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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핳 멀리서 쏠수 있는게 있어야되는데 쯧 쯧 쯧 쯧 쯧 롯게프에 그냥 가요 그냥 수옥이 없애고 아따 그걸 또 봤어요 절로가 저기까지만 가면 되잖아 어쨌든 위로가야되잖아 한참가야되네 자 그냥 가 에이 저거 다 먹으려고 했드만 저 그게 아까워서 저 뭐야 총매질 오우 뭐야 뭐야 야 여기까지 다와서 힘드네요 맞아요 포격요청 야 그거 그거 얼마나 좋은데 야 그거 그거 얼마나 좋은데 저거 저거 자 머그 다 왔고 소금기 없애고 소금기 없애고 아 어떻게 빨리 그랬어 또 날 아 어떻게 빨리 그랬어 아 왜 이렇게 아니 어떻게 빨리 그랬지 스트레스 했는데 쟤네들은 스트레스를 그 발견하는 기능이 있나 같은 데면 지금 몇 번째야? 세번째로 네번째가? 자 자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빨리 여기 몇 번째야 같은 것만 자 에너지 한마디로 나보고 싸우라는거 아냐 도와줄 생각 안하고 저런 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건 지금 정보가 아니라 포격이라고 어 여기있는데 어떻게 되켰지? 어 이상한데? 자 일단 일단 피해요 빨리 채우고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아 맞군요 맞군요 올라가는거 맞네 맞아맞아 아 따스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구 자 거의 다왔어요 원래 이게 어떤 게임이든 실력이 모자란사람이라면은 잠시만 총이 되게 많아요 어 이거같은데? MKS카 이게 뭐야 저거다product 저거다 아 dedi 꼴